반갑습니다. 벌써 10월달입니다. 그죠? 다음이면 동지, 금음달하고 끝납니다. 한 해 한 해가 빠르죠? 새달력, 지금 달력 돌리고 있는데 받으셨나요? 아직은 안 받으셨어요. 명등보살림 새달력 나왔습니다. 내년에 특히나 부천에 오신 날이 제대로 부천에 오신 날이 돼가지고 이렇게 알리고 좋은 시절입니다. 이제 좀 춥긴 하지만 오늘 부패보를 보시면 성취자의 길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오늘이 토요일이죠? 제가 이렇게 토요일날 좀 좌로 부패가 있으면요 우리 종무원이 이 부패보를 만들기 전에 한 3, 4일 전에 선생님 법문 주세요. 부패보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전부터 이번 초하루 때는 어떤 법문을 해야겠다 구상을 하다가 하는데 수능 시험 보고 고생 많았지요 하려고 준비한 부패봅니다. 이게 이제 성취, 성취 된다. 수능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안심을 하시오. 이런 내용으로다가 준비를 했는데 해피일 또 일주일 연장이 돼가지고 그죠? 애들은 뭐 또 재미있을 겁니다. 또 뭐 전국적으로 다 같이 똑같이 공평하게 하니까 저기 포항 지역 친구들만 좀 안타깝긴 한데 하여튼 원만하게 잘 수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다음 주 우리 여기 스님도 전부 다 일주일 특별기도가 돼 버렸어요. 참고로 이제 불광사 수능 기도는 박사스님이 집전하시는 거 아십니까? 우린 박사급이 아니면 집전을 안 시켜요. 박사스님이 집전, 아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전국적으로 하면 박사스님을 이렇게 기도시켰거든요. 스님도 여기 참 불광사 3년째 기도를 하시면서 당신이 석박사 과정을 다 마치시고 원만하게 올해 지난 2월에 2월이었죠? 2월에 이렇게 원만하게 논문도 다 통과되고 했으니까 아마 여기 담준스님 범역으로다가 이번에 불광에 붙인 한 200여 친구들 됩니다. 이 친구들은 원만하게 희망하는 대학 학과에 가지 않나 라는 그런 염원을 해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부표부를 보시면요. 성취자의 길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사람 무언가 소원성취 들어보셨죠? 뭔가 이룸을 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불자들은 어떻습니까? 깨달음을 쫓아서 부처님이 되기를 바라죠. 부처님이 저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본인 스스로가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지금 수행하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부처님이라는 걸 알게끔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라면 이런 행동 말을 하겠느냐 하면서 하는 것이 불자된 돌이라는 거죠. 불자들은 부처님이 되고 나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베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베푸는 데 있어서 금기 따라서 다 다릅니다. 꼬맹이들은 꼬맹이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어린이에 맞게끔 또 저 80놈은 어르신들은 어른이에 맞게끔 이렇게 금기 맞춰서 챙겨줘야지 이게 제대로 된 보살행이 되는 겁니다. 불자들이라고 하면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성취하는 마음을 정진해서 생취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끝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고맙죠? 아마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게 부모님 조상님 도리로서 이 세상에 내가 참 세상에 나올 때 기억나십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갈 때 손수건에다가 이름표 적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줄 서가지고 담임선생님 맞이하던 기억나요? 오 대단하시네요. 그러죠. 그러다가 또 막 커가지고 그 산님 만날 거라고 밀당하고 연애하고 중매하셨나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모든 인연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나와가지고 첫 아기가 나왔을 때 그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또 그 자식을 만난다라는 그 즐거움, 행복 우리는 인연고리에 모두 행복한 것이 감사한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 공기만 하더라도 그렇죠? 공기가 없는 저 산 꼭대기 가면 숨이 가빠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두통 생기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밥, 쌀 같은 거 쌀도 워낙 흔하니까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밥 굶는 사람 많이 없어요. 오히려 다이어트 했으면 다이어트 했지. 그러니까 쌀 뭐 좀 한두 톨 떠내려가면 어때? 그러는데 저희 행자 시절에 기억나는데 저는 부산 범호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는데요. 그 몇 대마다 두 말씩 밥을 했어요. 가마솥에다가. 우리 때는 장작불에다가. 요즘 다 가스로 바뀌었던데 두 말씩 쌀을 직접 씻어요. 씻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저희는 깔끔한 살 푸대로 나온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부산의 범호사 대웅전에 보면 살 독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나무로 이렇게 된 거. 디주. 거기에 보면 쌀을 넣고 거기다가 향을 꽂아요. 내 쌀이라니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먼지가 많아요. 심지어 돌을 또 이렇게 요즘이야 깨끗하게 나오는데 직접 다 이렇게 걸러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두 말을 갖다가 큰 달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떠내려가다 보면 그 한 톨이 쌀 떠내려가는 걸 다른 선생님이 보면 그 한 톨당 500배에 참여를 합니다. 6톨 이상 떠내려가면 3000배를 그것도 밤새도록 합니다. 전 낮에 행자 시절 바쁘니까 밤 9시에 자가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거든요. 그 시간에 3000배를 해야지 되는 그게 부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길 수는 없고 1분이라도 빨리 더 많이 자려고 빨리 절을 하죠. 그러고 쌀이 떠내려가면 어른 선생님들이 야단을 치거든요. 쌀 잘 못 씻고 기하게 못 1미 7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1미 7건 한 톨의 쌀이 7, 7, 8건이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온다. 그러니까 기하게 여기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떠내려가면 참여를 안 받을 거라고 행자들이 이걸 갖다가 빨리 주워가지고 입에 넣어버려요. 그러면 어른 선생님들이 그러죠. 야 이놈아 그걸 씻어 먹지 하수 쪽으로 내려가는 걸 급하게 주워가 입에 넣으니까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선생님은 씻어가지고 먹지 왜 지저분한 걸 통째로 먹냐 이렇게 야단쳤던 기억도 나고 하여튼 그 시절에 뭔가 했습니다. 그때 그만큼 쌀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도 느끼고 물도 귀하죠.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들 보면 귀하다 보니까 흔하니까 귀한 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아마 가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르게 해도 남편분 그사님하고 매일같이 보니까 지겨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몇 년 만에 보면 되게 반가울 수도 그렇지 않나요? 지겹지 않아요? 예 보면 그렇습니다. 그 자제분들 얼마나 이쁩니다. 그렇죠? 그런데 꼭 애물단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보면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네. 최근에 여기서 저희가 불광사에서 고덕동에 강동구 고덕동에 양로원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양로원이 천주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그 양로원은 가족이 제대로 없는 분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법회에 제가 가서 법회를 주관하고 하는데 나오시던 어르신 분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여태까지 천주교식 인근의 교회에서 와서 교회식 이렇게 했는데 스님이 왔다갔다 하니까 원장이 불교식으로도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제가 가서 시다림 숙의 입관 발인을 다 도와드리고 불광사에서 초제하고 막제를 이렇게 지내드렸어요. 아무 연고도 없고 돈도 없는 분이니까 그런 데 가시는 거예요.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서. 불광사에서 49제를 지내드렸어요. 그 지내드리는 비용도 보면 저 입구에 우리 1층 로비 현관에 커피 있죠. 커피 판 돈 가지고 이렇게 49제를 실비만 가지고 이렇게 지내드리는데 여기서 그냥 49제 지냈어요. 친구분들 다 오셔가지고 또 같이 동참도 하고 했는데 정말로 별거 아닌 건 줄 알았는데요. 양로원에서 기독교 천주교식으로 할 때는 49제라는 게 없었는데 불교식으로 하니까 49제까지 지내주더라도 소문이 퍼져가지고 할머니들이 거기 106세까지 사시는 분이 계신 104세 거기는 80도 명암을 잘 못내요. 92 이래 되는 분들 70 후반이 돌아가셨다 이러면 우리 막내가 갔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도 한두 건의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불광사에서 재래준 구준해 주겠다. 이러니까 그분들이 법회에 아주 열심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커피를 많이 팔아주셔야지 그분들 딴 데 커피부터 로비 커피 그냥 승인껏 이렇게 내시면 그게 다 정립이 됩니다. 정립통장을 저희가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좀 부르한데 또 심지어 어르신 돌보미팀 75세 이상 되시는 불광사에 꾸준히 나오셨던 머지않아 여러분들도 많이 대상이 될 것 같은 느낌 어르신 돌보미팀에서 어르신을 찾아갈 때 그냥 가게 좀 뭐하니까 음료수라도 챙겨가고 용돈을 좀 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비용으로 1층 로비에 커피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말로 별거 아닌 건데 여러분들은 감사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것이 신행활동을 하지만 신행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행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오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이 지역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불광사가 송파구에 있는 이유 불광사가 송파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송파구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송파구민 전체의 불자신도 하면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송파구민이 전체 한 60만 70만 가까이 되거든요. 70만 가까이 되는데 불광사에 송파구민들 하면 아마 모르긴 해도 6만 명이 뭡니까 6천명 한 1% 많이 한 5%는 되려나 모르겠어요. 5,6,3,3,3 그래도 3만 명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불광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지역을 돕기 위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건물 짓고도 우리가 치덕세라고 하는 세금도 안 내고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나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이 건물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으면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거는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병원이나 학교는 지역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불광사도 불광사 신도들은 당연히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지역민들이 도우라고 하는 그런 차원. 서가모의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갖다가 그냥 우리만 딱 듣고 있고 가만히 있을래 하면 더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좋아지더라 싶어서 지역에 계속 퍼트리는 역할 그것이 두 번째에 나오는 호법 발언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고 지키고 발언을 하는 것 또 아마 모르긴 해도 좌루법회장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호법에 가입하고 계시겠지만 지난달에도 창립돼 호법을 들어갈고 한 3, 40년 계속 꾸준히 하신 분들한테 공로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혜택을 보고 있었는 겁니다. 본인이 부처님께 기부를 하지만 그 기부로 인해가지고 나름대로의 공덕을 쌓던 거예요. 저도 공덕을 좀 많이 쌓으려고 부처님께 공량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좀 자랑 같겠지만 저는 월 호법비를 30만원씩 선생님 월급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되게 많이 빼려가지고 그냥 제가 1등 하려 했는데 1등이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 월 50만원씩 내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제가 2등 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30만원을 낼까 안보험에 들까 하다가 30만원씩 부처님께 내다보면 불광사에서 혹시나 내가 탈라면 병원비 지원해 주겠지 싶어서 부처님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면 불광사에서 보상 안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공덕을 쌓다보면 그만큼 나의 기독권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부처님 전에 다만 공량금을 어떻게 좀 내겠다 하면 나는 이걸 내가 쓸 수도 있지만 다만 만원이라도 내가 차 마시고 놀러갈 수도 있지만 이걸 부처님 전에 공량함으로 내가지고 부처님 좀 더 좋은 사업에 사용하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처님 법이 계속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호법의 중요함이에요. 호법이 바로 전법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만불이 지금 한 오천불 넘게 들어오고 내년 초파일 아마 내년 백중 늦어도 내년 창립기념법 피했던 여기 꽉 찰 겁니다. 지금 원래 주물 붓는 데가 딱 부처님 털이 만들어서 샘물을 이렇게 붓는 거기서 힘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550불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불이 채워지려면 올 연말까지는 한 6,000불 좀 넘고요. 내년 백중이나 하면 꽉 찰 것 같은데 앞면 거의 다 찼죠. 그 앞면 어느 연도 기명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내가 1번으로 접수하니까 1번 할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판 한 면에 대해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배치를 잘못하면 한쪽이 전부 빨갛기만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얼룩덜룩하게 섞으려고 하다 보니까 접수번호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많이 차이나 하여튼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부처님을 조성을 한 분들은 있잖아요. 부처님 불강사의 부처님 내 이름으로 된 부처님을 한 분 모셔놓고 또 기부를 함으로 내가지고 불강사라고 하는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기부금을 108만을 동창금을 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108만을 내셨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어디 안가요. 불강사에 붙어있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내가 불강사에 투자한 게 어딘데 이러면서 불강사에 꾸준하게 신행활동을 이어갈 거예요. 그런데 기부를 안한 사람들 내가 뭔가에 헌신을 안한 경우는 우리 여기 보면 불강사에 봉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5개 봉사팀이 구성에 돌아가는데 이분들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본인 시간을 내가지고 오히려 본인 시간을 내다보니까 본인이 더 기부를 하면서 보시를 하면서 월급을 내면서 봉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전부 다 불강사가 본인 집같은 아마 집청소는 제대로 안해도 법당청소는 할 겁니다. 보면 이런 분들은 남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집을 방치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남을 위해서 돕다 보면 저절로 안 될 일도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고3 엄마들 보면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분과 봉사를 안 한 분의 차이를 이렇게 보면 절에서 봉사도 안 하고 다른 기도도 안 한 분들은 힘이 남아 돌아요. 그래가지고 애들 학교 집에 오면 막 잔소리 엄청 해댑니다. 절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108배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머니가 지쳐 있어야지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몰입을 해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어찌 그때 보면 도움이 되라고 지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불필요한 말로 인해가지고 감정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여하튼 이런 호법 활동을 통해서 바로 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또 이루어 간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세간의 등불이다라고 생각해요. 불자들이라고 하면 전부 다 부처님을 불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외국을 갈 일이 있습니다. 스님들도 성지순례도 가지만 원래 제가 지난 목요일날 수능 끝나고 제가 예전에 영국에서 살았었는데 거기 절이 있어요. 영국에 한국 절이 있습니다. 영국에 다른 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불교가 유럽에도 되게 인기가 좋아요. 참선인이 명상인이 이래가지고 심지어 티벳,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이런 불교들은 되게 많이 퍼져 있어요. 저도 가끔씩 영국에 있는 절을 방문하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 목요일날 수능을 끝내고 다음주 월요일날 제가 갔다올 예정입니다. 일주일 미뤄지는 바람에 참 나가봐요. 그래도 그게 좀 문제가 보면 외국에 나가서 제가 두루막 차림으로 다니면 너 어느 나라에서 왔냐 너 뭐하는 사람이냐 되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같이 사진을 찍자 심지어 두루막 차림으로 가면요 드레스 좋다고 얘기도 하고 그 사람들 밖에서는 그냥 드레스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 다닐 때는 밀집 모자에 두루막에 고무신을 신고 가면 공항에서 그냥 다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가 신발까지 벗어 이러면 사실 선생님들이 발가락 양말을 좋아하거든요. 발가락 양말이 있으면 다 집중을 또 신기한 것이 두루막에 어떻게 벨트도 없이 옷을 고정했을까 붙듯이 해가지고 엄청 호기심이 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저도 외국에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누구하고 어깨를 부딪힌다든지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내지는 sorry 영어로 이러지 않고 쓰마셍 이렇게 하면 그러면 외국인이 일본인들은 다 저래 일본인들 때문에 하여튼 외국에 나가면 한 명 한 명이 다 외교관 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실수를 해놓으면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 이미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같이 여러분들은 불자로서 불자로서 마을에 생활하면서 실수를 하면 저 양반은 풀관서 다닌다면서 절에 다니면서 왜 저래? 이러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절에 다니니까 마음 공부가 잘 돼가지고 저 양반은 화도 안 내면서 잘 화목하게 늘 미소를 띄고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저절로 전법이 되어버리고 되는 겁니다. 막 불자 집안이라는데 옆집이 시끄럽고 엘리베이터 타면 무슨 흔적이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자로서 모서 그러니까 스님들도 보면 삭발을 하고 이렇게 두루막 차림으로 다니면 스님 승복을 입고 석촌호수 이렇게 스님들 산책하다 보면요. 다른 종교에서 막 피켓 들고 뭐 믿어라 뭐 하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스님들이 이렇게 스님들도 좀 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모습만 보더라도 아 일대 절이 있어? 뭐 이러면서 아 스님들 모습 바라보고 그래서 스님들은 좀 여법하게 또 비가 오더라도 띄지도 않고 뭐 이렇게 다 젖는 한이 분명히 비가 오고 있는데도 안 뛰고 있어요. 보면은 스님들은 왠지 건널목을 건널때도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스님들이 한적하게 이렇게 스님들 모습이거든요. 불자된 모습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것이 어찌 보면은 법의 등불을 전할 수 있는 전등불이 돼서 법의 등불이 돼서 세간의 등불이 돼서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막 자제분들 얘기 들으면은 부모님들의 평가가 딱 나와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자제분 데리고 한번 절에 오세요. 이러면은 아들이 절대 절에 안 오라고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이제 애가 간접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보면은 어머니 하는 거 봤으면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이제 절 집에서 절에 다니는 분이라 하면은 모습을 갖춰줄 필요가 있는 태교 있잖아요. 태교 태교 태교서부터 딱 애를 차분하게 만드는 것 같이 성장하면서 어머니가 그 모습을 딱 보이다 보면은 애 옆에서 늘 독경을 하고 참선을 하고 마음공부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면은 애들도 저절로 마음공부가 돼버리는데 어머니도 쉽게 흥분하고 분노를 느끼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가족부터 간혹 가다보면은 포살림은 열심히 다니는데 그사님들이 또 절에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뭐 앞에서 데려다만 주고 또 가고 이러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사님들이 또 보면은 이미 다 도를 이루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은 절에서 공부를 한 분들은 조금 더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설득도 필요하고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성취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감사할 줄 또 알아야 되고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또 나의 모습을 잘 갖췄을 때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마바냐 바라밀 하면서 바라밀 육바라밀 하고 바라밀 하지 않습니까 이 바라밀 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라는 의미죠. 이루어져 있다 이루어짐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스스로가 개개인이 우선은 건강하고 잘 돼야지 가족이 잘 되고 가족이 못하라고 가족이 못하랄 때 사회가 못하라고 이웃이 못하라고 국가가 못하라고 이 지구 전체가 무탈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잘 특히나 요즘 환절기에 감기도 조심해야 되는데 군대 쓰는 군기가 빠지면 감기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군기가 빠지면 감기가 들어가요. 여러분들도 법기가 빠져나가면 감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의 기운을 많이 넣으십시오. 법의 기운으로 몸이 충만하면 감기가 못 들어옵니다. 왠지 몸살 날 것 같다 이러면 108배 3000배 내가 질의 면역승을 키워야겠다. 아무튼 10월 초 하루 법회인데요. 열심히 꾸준하게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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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